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을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하천에는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올가을 들어서 이 일대에 돌아온 연어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만오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청에서 해마다 지어 방류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. 냉수성 고급 어종인 연어는 동해안 각 하천으로 올라온 것을 잡아 길이와 몸무게를 잰 다음 알을 뽑습니다. 뽑아낸 알을 인공수정으로 보안시켜 3, 4개월 동안 5.3cm에서 8cm 길이로 키워 150만 마리 정도를 이듬해 3, 4월에 방류시킵니다. damage soena thank you ễ-